좋아요 오늘의 결자는 조 조 조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? 아! 조개! 조개! 바닷가에 가면 조개가 있어요 입을 꾹 담은 조개 입을 쫙 벌린 조개 물총을 쏘는 조개 모래 속에 주먹을 파고 숨은 조개 친구들은 이 중에서 어떤 조개를 본 적 있나요? 어쩌우죠 어쩌우죠 käytt 어쩌우조 어쩌우죠 어쩌우죠 어쩌우ät 오쩌오쩌오쩌오쩌오쩌오쩌오